궁금한 역세권 대신 가봐드립니다 발로 뛰는 역세권 아줌마 아들입니다 여기는 장기역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이 아주 많이 표진되어 있죠 한강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장기역입니다 장기역, 여기는 현재 김포 골드라인 그러니까 김포경전철이죠 여기 오고 있는 장기역이고요 방금 장기역 사거리를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걸어가 볼까요 이쪽은 김포 한강신도시가 세 가지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B구역,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곳이죠 이 B구역은 특징이 금빛수로라고 해서 은빛수로? 금빛수로? 금빛수로? 네 그래서 여러 그 뭐라고 하죠? 물길이 아주 잘 되어있는 맞아요 그래서 오면서 느꼈던 게 여기는 진짜 물의 도시야 김포는 물의 도시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여러 수변시설들이 매각에 걸쳐서 아주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수로도 잘 만들어져 있고 물도 많고 그거를 잘 활용해서 주위에 도시를 예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 장기역에서 가까운 곳에 라베니체라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그 물길을 이용해서 상업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미리 보니까 라베니처는 사실 이렇게 이 장기역에서 걸어가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요 수변 상업시설이고 김포의 베니스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쁘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게 꾸며져 있다고 그렇고 그 사진들도 보면서 와 예쁘다 했는데 제가 찍어보니까 걸어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아 그럼 역세권 아니다 역세권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워서 대신 거기에 또 중앙공원이 있잖아요 한강중앙공원 한강 신도시의 중앙공원이 장기역 근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내에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한번 그쪽까지 거기도 물이 있겠죠? 여기 물의 도시답게 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런 기대감을 안고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 김포의 물시스템? 네 물시스템? 성계천 비슷한 느낌의 금빛수로가 이 동네에 장릉도 있나봐요 장릉로라고 장릉은 이제 인종의 아버지인 원종이었나요? 그 사람의 능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배운지 하도 오래돼서 아니 저거 지나가다 아까 봤어요 아 그래요? 그거 외우고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죠 역사 저거 관심이 없는데 그냥 지나가다 봤고요 자 여기 장기역이 김포경전철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요 한강신도시에 또 중앙에 위치해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흥미로운 점은 서울 5호선 5호선이 연결된다면서요 소위 말하는 한강선 김포 한강선이 여기 검단이나 이런 쪽을 좀 거쳐서 그래서 풍무역도 지나서 거쳐서 여기 장기역 그리고 그 위로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올라가죠 근데 이제 한강신도시에 접속되는 여기 바로 이 장기역입니다 이 동네가 좋아질 수밖에 없긴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면 보면은 LH에서 지은 아파트 보이고요 그렇죠 휴먼시야 오른쪽으로 그 다음에 저거는 어디 건가요? 퍼스트빌이네요 운함 퍼스트빌이고요 운함 퍼스트빌 여기 곳이 이제 초당마을입니다 리버티 아파트도 보여요 우측으로는 아파트촌이 좀 있구요 이렇게 저희는 묵지가 있는 쪽으로 조금 걸어서 왼쪽은 지금 뒤에 보니까 아까 보니까는 이제 아래는 빌라촌이죠 맞아요 빌라촌인데 아래는 이렇게 상가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쪽은 다 그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지역이 또 2020년 9월에 행복주택 그리고 2021년 2월에 또 행복주택 행복주택이 많이 들어오는군요 장기역에서 역세권은 아니고요 그냥 그쪽에 들어올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관심 가질 만한 사람이 꽤 있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근처에 정말 다양한 아파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휴먼시화뿐만 아니라 신형지외 그리고 자연엔어울림 아파트 현대홈타운 저 앞에 정면으로 보이는 거는 레미안 같은데요 보니까 아 그런가요? 레미안 아파트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레미안 맞네요 네 그렇죠 레미안 맞고 네 지금 완전 정면에 보이는 건 이 편한 세상 터널시티 뭐 어쨌든 약간 가려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앞에 지금 조금만 가면 보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 1군 아파트들이 꽤 있네요 보니까 1군이라니까 정말 죄송스럽긴 한데 그래도 뭔가 브랜드 가치가 높은 명성이 높은 아파트들이 다 부인할 수 없죠 이쪽으로 가면은 좌측으로 가면 금빛수로라고 이름도 참 예쁘다 금빛수로라고 보이네요 이쪽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금빛수로 물길이 나오고 이걸 계속 따라가다 보면 또 라베니체가 나오죠 얼른 지나가고요 이쪽이 정면으로 딱 보이는 데가 한강중앙공원이 써있고요 딱 보입니다 왼쪽으로 표시돼 있죠? 금빛수로 그런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리는데요? 중앙공원은 굉장히 가까운데요 걸어서 20분 걸린다고 해서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다 줬었는데 저희가 내친김에 라베니체까지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가까운 곳까지라도 가보죠 안 가보면 좀 아쉬우니까 되게 멀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가까워가지고 지금 제가 좀 약간 당황스러워요 중앙공원 펜말은 여기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켠지 한 6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이제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 한번 진입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로쪽으로 금빛수로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좌측으로 가게 되면은 금빛수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공원을 주축으로 해서 주위에 쫙 사방으로 아파트들이 보이네요 기포 한강 신도시가 2개 신도시로서 국가의 계획으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자리매김을 잘하고 있고요 신도시치고 또 중앙공원 하나 없으면 서파고 서파죠 물길 없으면 서파잖아요 그렇죠 혹은 호수 여기는 어떤 모습일까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근데 느낀 거는 생활환경은 정말 탑인 거 같아요 그렇죠 물론 여러 다른 신도시들도 다 좋지만 네 보이시죠 여기 자 이렇게 이곳이 근데 교통으로 사실 주목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렇죠 교통이 너무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았죠 김포 골드라인이 생긴 지도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골드라인 골드라인은 한 지가 그렇죠 작년 9월에 생겼고요 2019년 9월에 생겼고 그리고 지금 2020년 생긴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수혜를 많이 못 받았던 지역이고요 이제야 경전처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또 새로운 또 이렇게 그렇죠 좋은 소식들이 막 오니까 만약에 5호선이 장기역에도 연결되고 그 외에도 근처에 검단신도시라고 또 다른 2기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예뻐 네 저는 이렇게 예쁜 모습 보이면은 자꾸 카메라가 그쪽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 신도시들과 인천 2호선 그리고 인천 1호선도 연장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거든요 인천 1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좀 찍었죠 연장역들을 네 맞아요 아직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역이랑은 좀 다른 네 근데 그 역들이 여기까지 연장할 때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건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그리고 저희가 찍은 거는 역 자체는 확정된 확정된 역입니다 여기는 네 예전에는 안 좋았는데 오히려 다른 신도시들과 다르게 그 극홍들이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는 연결되면서 여기서 수로에서 보트도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트하우스도 보이고 맞습니다 여기 진짜 물의 도시예요 진짜 물이 많은 도시예요 진짜로 그리고 물이 많은 도시는 많은데 물을 잘 이용한 맞아요 물을 참 잘 이용해서 이용한 아름답게 만든 그렇죠 고시환경을 잘 정비해 놨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진짜 여기는 공무원이 일을 좀 열심히 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우리 동네하고 다르게 그렇죠 아 정말 보기 좋네요 와 분수도 올라가고 있고요 네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운영 자 여기가 금빗수로입니다 네 운영중학교도 보이고 있고요 네 한강글린공원 사실 여기 한강은 아닌데 한강신도시라서 한강글린공원 으로 명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와 오늘 마침 분수대를 지금 분수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쇼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또 자 분수가 아주 화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찍어주고 있지 않네요 분수를 아 보여드려야죠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분수는 그렇죠 이렇게 음 다리 같은 것도 음 정말 견적이 아주 예쁘게 예쁘다 이게 막 엄청 규모가 크다든가 그렇진 않은데 너무 잘 되어있네요 뭐 아기자기한 느낌이랄까요 그렇죠 그렇죠 가족들이 나와서 상과하기에 너무도 좋아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길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은 상권인 나벨이체도 갈 수 있는데 저희가 또 한번 거기까지 가볼까요 좀 욱심이 생기네요 욱심이 생겨 와보니까 이뻐서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아유 거기는 역세권도 아닌데 뭐하러 가나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금빛수로를 쭉 거쳐서 가면 멀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쁘게 해 놨어요 보면 여기서 가족들끼리 이제 보트도 이렇게 탈 수 있게 해 놓고요 그렇죠 정면에 보이는 아파트는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음 여기 지금 보이시는 데는 휴먼샤하고 휴먼샤? 네 여기 정면에 세정면이 아니에요 카메라가 보이지 않았네 여기가 쌍용예가 아파트예요 그리고 좀 더 오른쪽 보면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 이 편한 세상이고요 그리고 쌍용예가 아파트 뒤로 김포 지식산업센터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설 예정? 네 그렇군요 와 여기는 들어섰다고 합니다 들어섰다고 잘 전달해야 돼 우리 전달 잘못하면 야단 맞아요 우리가 다 완벽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광범위한 지역을 다루는 주로 보다 보니까 네 조금 미흡하면 이게 약간 수박바타키식이 될 수 있어요 조금 미흡하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 주민분들이 아 이 사람들 답답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직접 댓글을 달아서 가르쳐주세요 알려주시면 저희가 저희가 기꺼이 가르침을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아 정말 여기 옆에 예쁘네요 그쵸 여기 이게 수로가 거의 청계천 그리고 청나도 저희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저희가 갔었죠 커널웨이 시트역이었나요? 거의 유사한 느낌이에요 유사하네요 근데 거기보다는 이제 뭔가 아직은 상가는 많이 안 나왔는데 저 아래까지 내려가 보면은 있을 것도 같은데 저기에 네 네 왓츠 에비뉴 이런 식으로 아 저런데가 있군요 뭔가가 보입니다 네 그렇네요 네 좀 약간 몰려서 있는 느낌 여기는 네 그렇죠 그러네요 길게 되어 있었어 거기는 계속 상가들이 있었는데 그러네요 다리들이 그리고 되게 예쁘게 특징적이네요 네 맞아요 예쁘게 해놨어요 네 잘 지어놨어요 진짜 물의 도시야 여기 김포는 아 맞습니다 베니스까지는 제가 베니스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니 저기는 가봤잖아 거기 어디였더라 우리 어디요? 그 홍콩에서 베네시안 호텔은 가봐 홍콩에서 마카오에서 마카오에서 거기 비스무레하게는 해놨잖아 갑자기 개인사를 아 여기 뒤에 장기 도서관도 보이네요 그렇죠 장기 도서관 보이고요 네 이 편한 세상 아파트가 정면으로 보이시고요 네 이 동네 사람들은 좋겠어요 바로 나오면 이런 공원을 네 잘 느끼면서 이게 또 가족을 이루면 이룰수록 네 이런 수변 시설들 공원 시설들이 중요해지기 마련이잖아요 네 중요해지죠 맞아요 아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쵸 그 저희가 허눌레이시티역에서 봤던 그런 느낌하고 비슷해요 지나가시는 분이 엄청 시원하다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가는데 역시 물 옆에 있으면 시원해요 역시 물 옆에 있으면 시원하죠 역시 물 옆에 있으면 시원하죠 그쵸 여기 보인다 우와 이쁘다 이쁘게 잘 해놨네요 네 저희가 조금만 찍고 가려고 했다가도 좋은 장면들을 보면은 욕심을 내서 조금 길어지네요 욕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보여드리고 이게 역세권이라고 솔직히 말하면은 보기는 어렵지만 그쵸 그렇다고 목갈거리는 아니고 맞아요 그 상권이 되게 연결이 많이 돼 있고 맞아요 잘 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는 범인이 있구나 서로 시너지 효과를 주고 그쵸 또 역세권에 내려서 차 없이 와서 즐기기에도 여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네 여기서부터가 상권이 네 네 지역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도 여기가 지어질 곳이 있나봐요 본토지 매매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그쵸 아 그쵸 여기가 또 뭔가가 들어설 예정인 것 같아요 아직은 이기신도시라서 100%는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물길에 요즘 이런 게 또 트렌드인가 봐요 트렌드죠 새로 지는 신도시에 가보면은 이런 게 아주 잘 돼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네 물 물이 바로 밑에 그쵸 그쵸 그 위에 이렇게 제가 위에만 보여드려서 여기가 어딘가 하셨을지도 모르겠다 그쵸 이렇게 보면은 물길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참 참 잘 지어놓네요 요즘은 다만 이제 상가들이 좀 많이 벼 있는 걸로도 보여요 아직은 좀 그래 보여요 아직인지 아니면은 이게 들어왔다가 나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점은 좀 아쉽긴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직은 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도 계속 지금 오히려 도시의 활성화는 이제 입주가 아예 끝나고 그렇죠 사람들이 안정화가 돼야 그때부터 시작인 거라 네 아주 지어지기는 아주 예쁘게 잘 지어놓고 있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한번 덕분에 예쁜 모습 많이 봤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네요 네 계속해서 여기도 그냥 하나의 건물일 뿐이었는데 네네 저쪽은 이제 더 약간 활발한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원쪽은 아예 건너갈 수 있게 그렇죠 다리도 있고 다리로 해서 엘리베이터로 약간 육교 느낌으로 육교가 아니고 이제 진짜 교죠 교 그쵸 좋은데요 보셔 아 저기가 이제 메인스트리트인가 봅니다 그러네요 어쩐지 조금 아쉽다 했어요 커널웨이만은 못하다 생각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드디어 시작되는군요 이 사람도 점점 밀집도가 늘어나네요 여기 오니까 좀 뭔가 다르네요 그쵸 그쵸 확실히 역시 중심을 봐야 돼요 메인이 아까 조금 우리가 비웠다고 한 데는 네 메인이 아니었어요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거고 시작이에요 그쵸 그쵸 우와 사람 엄청 많은데 여기는 사람이 되게 많네요 여기가 아파트 쪽이 가까워서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이편한 세상 아파트가 이편한 세상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바로 앞에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음 줄도 본격적으로 펴져 있고 뭔가 외국에 온 느낌? 그쵸? 그렇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외국 느낌 그니까 유럽의 그 느낌을 저희가 추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 우리나라가 또 선진국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 않나 요즘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는 진짜 이미 선진국이에요 그렇죠 확실히 현진국입니다 확실히 확실히 경제적인 거나 그런 게 있고 네 실제로 도시개발이나 정비나 이런 거 해놓은 거 보면 네 이제는 진짜 차원이 다르다 자 보이시나요? 약간 여기는 슬렁슬렁하고 이쪽도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아파트하고 이렇게 연결되네요 바로 그렇죠 그렇죠 여러 상가들도 네 상가들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고 네 서로 바글바글하고요 여기는 좀 뭔가 활성화가 많이 된 곳이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생동감이 느껴지는 곳이죠 여기는 네 20분 걸린다고 했는데 거의 그 정도 걸렸네요 18분 걸렸고 이 안에 중심부까지 오기에는 그러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조금 긴 시간이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봤습니다 네 아파트하고 잘 연계된 네 약간 돈 쓰고 싶게 만들어진 상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쓸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기 오면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는 이제 아 이쪽 지금 장기역에 와서 네 여러분들께 라베니체 수변 상업지역까지 거기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여기서 저희는 장기역을 맞춰보도록 하구요 네 뭐 다른 역도 또 새로운 역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기역이었구요 네 저희는 역세권 아줌마 그리고 역세권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